기사회생한 아파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규제 풍선효과로 사실 아파텔이 되게 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텔 정확하게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되게 극심해졌었죠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다양한 규제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막판에는 아파트 규제를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텔 쪽으로 좀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텔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파텔도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쪽도 좀 규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몰리면 규제를 하는 식으로 뒤따라가면서 규제를 하다 보니 아파텔까지 갔는데 이 아파텔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 주택과 비주택 이렇게 취득세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취득세 쪽을 건드리기가 좀 뭐 했단 말이죠 어쨌든 비주택이니까 4.6%의 취득세를 더 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뭐 하니까 어떻게 규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정부는 이 대출 쪽을 규제를 해가지고 못 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 양 그러니까 대출 금액 자체를 팍 낮춰버리면 아파텔을 못 사겠지 오피스텔 못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주택담보대출 특히 이제 오피스텔 쪽에 DSR 규제를 강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택 쪽도 소득과 연동돼가지고 대출 양이 제한이 되는데 이 오피스텔은 이 주택보다도 훨씬 더 세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 소득 대비 연동돼서 대출 금액을 낮춰버려요 그래가지고 LTV를 뭐 낮추기가 좀 뭐하니까 비주거용으로 딱 이제 잡혀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 건드리긴 좀 어렵고 이 소득 대비 연동으로 해가지고 이 DSR 규제를 1억 5천, 8천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는데 원래는 한 3억 5천 정도 해주는데 이거를 한 1억 5천, 8천만 원으로 대출을 낮춰주면 사실상 이게 전세 주고 갭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8천만 원 대출 받고 4억 2천, 뭐 예를 들어 취득세까지니까 거의 뭐 한 취득세까지 하면 한 4억 4, 5천까지 돈을 투자를 하고 이걸 사라는 거니까 사실상 사지 마세요 정책을 펼친 거죠 이 오피스텔, 아파텔 사지 말라 그럼 대출을 어떻게 막았나 이 주택은 30년 만기로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하는데 아파텔, 오피스텔은 그냥 8년 만기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원금을 갚게 하니까 1년마다 갚는 원금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아파텔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를 사기가 좀 뭐한 분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분들인데 소득이 좀 그래도 좀 낮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원금을 또 엄청나게 높게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파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라고 보니까 사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요가 완전히 급감해버리게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거래를 하기도 좀 뭐해지는 거고 전반적으로 아파텔 쪽에서 수요가 완전히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때 이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뭐 오피스텔 소유자를 버린 정부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는 주택 규제를 막 풀긴 풀었어요 주택 쪽은 근데 이제 사실 오피스텔 아파텔 쪽을 푼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안 풀었었죠 그러면서 그냥 규제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택 쪽은 이제 아무래도 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규제들이 워낙 많기도 했으니까 막 푸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 아파텔 쪽의 규제가 그럼 뭐 정상적인 규제였냐 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좀 뭐랄까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5억짜리를 대출 8천만 원받게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대로 두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 이 아파텔도 중간중간 분양을 한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텔을 분양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파텔을 분양받고 DSR 규제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은 다음에 내가 이 분양받은 걸 포기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이거 이제 분양받고 실거주 해야지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원래 나 한 3억 나올 줄 알고 분양받아가지고 천천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3억 나온다고 했던 그 오피스텔이 8천만 원 대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하냐고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데 가뜩이나 대출 규제가 심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뒤에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작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상환기간 8년이라는 거 주택 아파트는 더 비싼데 대출 더 많이 해주고 오히려 가계부채의 부담은 더 많이 주는데 거기는 30년, 40년 특례보금자리론 해가지고 50년, 고정금리 4% 이렇게 해주는데 왜 더 싸고 어찌 보면 더 서민이 살고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사는 아파트 쪽은 왜 근거도 없는 8년짜리를 왜 계속 가지고 하느냐 이걸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쪽을 좀 풀어준다고 3월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바꿔준 거죠 이번에 드디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오피스텔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이제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지금 아파트, 주택 같은 것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일부 분할 상환 대출 해서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도 요즘에 거의 찾아보기는 힘든데 거치기간이 있다면 이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DSR, 일반 주택처럼 분할해서 적용한다는 거고 이 1번, 1번은 30년이면 30분의 1로 원금을 다 이제 쪼개준다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8년으로 계산해서 사실상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30년짜리면 30년 20년짜리면 20년으로 다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고 다만 만기일시 상환 대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한 번에 갚는 거는 현행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출받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 4월 24일 날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 분할 상환 대출로 갈 겁니다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 이걸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 30년으로 보통 받겠죠 30년짜리 대출로 가고 그리고 이자는 4% 높으면 한 5% 정도 받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처럼 받는 거 거의 이걸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파트랑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한도를 보도자료에서 계산한 바로는 연봉 5천인 사람이 만약에 5%로 30년짜리 원금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원래는 1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3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240% 정도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사실상 1억 3천 정도 대출 나오는 거는 집 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3억 정도 나오면은 아파텔 정도면은 이 정도 대출이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자를 5%로 계산해서 그렇지 뭐 4%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좀 이번에 빠졌어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오피스텔 좀 적용해주면 안 되냐 왜냐하면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저렴한 집들인데 왜 더 비싼 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에다가 막 채증식으로 이자만 내게 해주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아파텔은 오피스텔은 왜 안 해주냐 그리고 막 야당도 같이 이걸 막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이번에 뺐을까 이런 좀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이제 뭐 나왔습니다 이제 뭐 기사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지금 뭐 많이 팔렸어요 이미 거의 반 이상 팔렸는데 이게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고 물론 뭐 연장을 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해진 건 1년짜리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쨌든 주택은 아닙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인데 이제 주택처럼 쓸 수 있는 좀 애매모호한 물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법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내년 초에 또 끝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바꾸고 하는 와중에 정책도 뭐 검토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와 사전교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넣어봐야 길어봐야 뭐 몇 달 하고 말 텐데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해제가 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아파텔이 나쁘지 않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다가 완전히 이 규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애물단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아파트 규제가 풀려가지고 아파텔이 뭐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수세가 붙질 못해서 애물단지가 된 것도 있는데 그 DSR 규제가 훨씬 더 큰 악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풀린 겁니다 풀렸으니까 이제 수요가 다시 살아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기사도 뜹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반토막 났는데 당연하겠죠 거래량이 나올 리가 없죠 이건 뭐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정도 말고는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 박치기로 사야 되는데 그럴 거면 아파트 사지 누가 이거 사겠어요 라고 해서 반토막 났는데 매도가가 수천만 원 뛴 이유는 대출 규제가 해소되면서 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호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금매나 급금매로 팔던 분들 그 주인들이 이제 뭐 속상해하면서 팔았겠죠 급금매로 막 팔던 그런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받은 무주택자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아파텔 같은 거 사셨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분양받아가지고 청약도 좀 노려봐야지 뭐 했던 분들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에서는 어쨌든 무주택으로 치니까 그래서 뭐 분양받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4월에 풀리면 대출 받아가지고 입주도 가능해지니까 지금 뭐 오피스텔들 마이너스 피로 막 던지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물량은 조금 감소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합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좀 다르고 물론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뭐 여전히 뭐 아파텔 뭐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이런 건 뭐 수십억짜리들도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약간 외곽인 곳들은 방 두 개의 거실 따로 빠져있는 그런 구축인 아파텔 같은 게 뭐 5억 안팎이면은 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 뭐 역세권에 대부분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단독으로 뭐 나홀로 오피스텔 한 동짜리들도 있지만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나름 단지를 구성해가지고 작은 뭐 놀이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들 아니면은 이제 혼자 살지만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회사원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시거든요 아니면 노부부들도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거주하기 딱 좋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대출이 한 70%까지 나옵니다 LTV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DSR이 어쨌든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대출받아서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과거랑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약에서도 무주택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역세권에서 출퇴근이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것들이 가격대들도 많이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거꾸로 붙을 수 있는 요인들은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도한 규제 해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주택은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풀어줬는데 오피스텔, 아파텔은 대출을 엄청나게 아파트의 거의 한 3배 이상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왜 풀어줘라고 할 게 아니고 룰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좋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파텔 소유자들한테 너무 심한 규제였다 그리고 이런 규제를 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좀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파텔의 좀 기사회생 정도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파텔을 사야 될까요? 지금 뭐 저평가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텔이라는 거는 아파트의 대체제인 거지 아파텔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고 아파트 가격대들도 좋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뭐 아예 없으면 아예 없어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뭐 도저히 못 사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의 수도권의 아파트냐 아니면 서울의 완전 초역세권의 아파텔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뭐 그런 분들 나는 도저히 저 아파트는 못 가 나는 여기에 이 동네의 아파텔에 살아야겠어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그런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있으시면 그래도 아파트가 좋습니다 과거처럼 규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파텔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진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